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 다육이 다육이와 늘 놀이를 하고 있는 다남다육 하우스에요. 오신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격도 저렴하고 국내 생산인데 하나 더 드려요. 아 좋았어요? 그래요. 그런 날도 있어야죠. 화분 화분 화분. 자 갑니다 갑니다. 자 보라카페 1번으로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구독자님 모두가 다 다육이의 보라색의 홀짝반에서 아유 자 요 화분은 보라카페이고 일단 대박구성 보라카페이고 9 곱하기 9.5 하나 6천원이요 5,6,30 3만원 한개 더 줍니다. 6개가 3만원 국내 생산 인심도. 자 그러나 제가 늘 화분 소개할 때 말씀드립니다. 아니 와 6개가 색깔이 다 틀리냐. 크기가 다 틀리냐. 예 자 만들 때는 비슷하게 만들어요. 만들 때는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러네 또 유약에도 같이 들어가요. 같은 물에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색상과 크기가 정해지는데 가마에 들어가면 가마에 들어가면 구독자님들이 아유 불 가까운 데는 지나고 많이 줄어요. 불에서 먼 쪽이면 많이 줄지 않고 열버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재했어요. 아유 이 아이가 보라카페 1번입니다. 하나 사면 6천원. 다섯개 사면 3만원. 덤으로 하나를 더 줍니다. 쉐입은 이렇게 생겼어요. 짠. 국다리 배수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가지는 제가 종이컵을 딱. 자 종이컵 사이즈. 종이컵은 제가 재보니까 7.5 사이즈더라고요. 그 우리 빨간 포트라고 하는 사이즈가 7.5에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하나 6천원 다섯개 3만원 결제하시고 한개 더 드립니다. 5만원 미만은 구독자님 택 차비 내시고 5만원 이상은 다 남다육이 차비를 냅니다. 심겨진 아이는 자 현재 우리 매장에서 구매 가능한 아이 클라크 8천원. 예 클라크 8천원. 자 그 다음에 연봉금은 이 아이는 지금 현재 2만원짜리 둘 합시겠습니다. 2만원짜리 둘을 합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러블리로즈는 아유 구독자님 맘이지. 내가 다섯개 하던지 세개 하던지 한개를 하던지 외두는 3천원인데 군생은 머릿수 하나에 2천원. 요즘 제가 오늘 이 아이 물을 줬습니다. 이 영상 끝에 제가 한번 실어드릴게요. 얼만큼 적심해서 얼마나 자구가 잘 나왔는지. 자 내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보라카페 1번이었습니다. 하나 6천원 5개 3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라카페 2번. 어우 길어요? 시끄러워요? 자 보라카페 2번입니다. 하나는 크기가 비슷한데 약간 넓어요. 자 한번 제가 비교갑니다. 위에서 볼 때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이죠. 자 10 곱하기 어디 갔어 오면 종이검. 10.5 곱하기 10은 6개에 6천원이고 5개 사시면 3만원. 한개 덤입니다. 자 색상 보시라오. 색상 보시라오. 6개 사면 에이 국내 생산이잖아요. 쪼끄미? 아주 쪼끄미는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아주 쪼끄미. 요런 사이즈 소개한 적 있죠? 9cm짜리. 아주 쪼끄미는 아닙니다. 자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아이. 아유 세상에. 레인보우 1번이라 불러주세요. 자 레인보우는 다남다육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크기는 아유 똑같아요. 10.5 그 다음에 높이는 10cm 곱다리. 배수 확실합니다. 자 이런 아이. 자 레인보우 1번입니다. 자 식재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알바 뷰티. 얼마에요? 현재 5천원에 판매합니다. 연지곤지 외두는 외두는 8천원. 군생은 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키스키스. 자 아유 이봐 이봐 이봐. 하루 사이에 난리 났네 그래. 난리 나서. 키스키스 8천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에 심겨진 모습을 보시고. 자 레드와인이요. 아유 6천원이요. 어머 야가 이렇게 싹. 자 6천원. 그 다음에 아모르파티. 자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배수는 아까 봤잖아요. 또 봐. 자 카시오 적금. 아유 종자가 종자가. 종자가 짠짠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 레인보우 1번. 하나 6천원. 5개 하시면 3만원에. 한 개는 다남다. 여기 더 물어 드립니다. 자 잠시만요. 레인보우 2번 하나만 소개하고. 끝 할랍니다. 자 레인보우. 자 13.5 곱하기 10cm. 자 지름이 13.5이고. 높이는 10cm이니. 아까 보셨던 높이와. 이렇게 같습니다. 좋잖아요. 큰아이는 크게 심고. 작게. 구칠아이는 작은데 심으시고. 그 다음에 쉐입이 두가지에 옵시다. 이렇게 이렇게. 오 표시 안나요? 그럼 이런 모양과. 자 이런 모양과. 자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2번. 하나는 13,000원. 5개 하시면 6만 5천원. 깎았어요. 5천원 깎았습니다. 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박. 완전히 대박. 그쵸? 대박의 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남다육이. 이와랜드에서 소개했습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은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셔서 일구여다라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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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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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에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에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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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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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품 아멘